어제 저희가 국회 운영위 회의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어제 운영위 데뷔를 하셨더라고요. 첫 회의였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한 첫 회의였어요. 아 본회의가 있었구나. 본회의를 제외하고 상임위에서는 첫 회의. 본회의에서는 근데 뭐 발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본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11개 상임위원장 11분 선출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뭐 다른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발언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어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신장식 의원 개인에게는. 많은 날 중에 하루입니다. 저는 어떻게 특별한 날을 딱 잡아서 저와 관련된 날을 잘 특화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저는 생일날이 생일을 음력으로 보통 부모님이 따지셔서 치러주시는데 잘 모르세요? 네 잘 몰라요. 음력이니까 잘. 알 수도 없고. 대체로 까맣습니다. 남들이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오는데 아 그거는 등본상 생일이라서 그냥 예 감사합니다 하고 지납니다. 여튼 어제는 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 기관이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세 군데입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요. 다 문제가 많죠. 특히 대통령실에 워낙 문제가 많아서 모든 길은 모든 비리는 모든 의혹은 용산으로 통한다. 그리고 그 한 분으로 통한다. 두 분 아닌가요? 한 분인가요? 한 분한테 통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몰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사여로 만사여로 알겠습니다. 만사여통? 이런 상황이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금요일 날 오전에 인권위원회. 오후에 대통령실. 이렇게 업무 보고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겠죠? 인권위원회에서는 나오죠. 인권위원회에서는 나오시는데 사실 인권위원장님이 송조안 인권위원장님이나 박진사무총장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충상 김용원 두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두 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충상 인권위원 같은 경우 상임위원 같은 경우 최근에 차기 인권위원장을 최근도 아니고 전부터 본인 스스로가 차기 인권위원장을 노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문회도 겹치셔야 되거든요.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해보시죠. 국회 운영이 나와서. 네. 나오셔서.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했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장 조사하자. 그러니까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잘 받으면 민정수석도 오고. 김수현 민정수석 나오셔야 돼요. 자녀 로스쿨 입학하고 김현장에서 인턴 받았던 거. 관련해서 이게 공지된 인턴 공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아름 들어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한번 뒤져봐야 돼. 인턴 어떻게 했는지. 조민 뒤지듯 한번 뒤져보죠.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생존자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그런 게 밝혀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디올백, 양주, 샤넬 화장품.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해요. 이게 보관 창고에 있다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10년인가 15년인가 20년 동안 못 봐요. 그걸 보려면 고등법원에서 일반 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사정 제대로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운영위에서 현장조사 가야죠. 현장조사 가자라는 거고요. 법대로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현안 질의를 해퇴한다면 대통령실이 현장으로 가자. 가로막나 봅시다. 용산 대통령실, 국회의원들을. 그래요. 이제 행동하는 국회, 특히 운영위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난번에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회의도 안 열렸습니다. 21대 국회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박찬대 위원장이 있고. 또 야당 의원들 어제 몇 면을 보니까 전투력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짱짱하죠. 추미애 의원님들 거기 계시고. 제 옆에 옆에 자러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의장석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님께서 세종대왕 덕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이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이지. 격방살인 내지는 박찬대 의원이 찬대에 계신 게 한 거 아니냐. 전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멀리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멀리 계세요. 저랑 가까우니까 좋기는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왕님의 음모입니다. 저 끝에 계세요. 어쨌든 같은 쪽에 계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쭉 있고 그 끝에 신장식, 천아람, 추미애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그냥 의자 숫자 때문에 가나다순으로 앉다 보니. 앉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의 가장 뒷번이 된 거고. 넘어갔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 다음에 천아람 신장식 이렇게. 제 옆에는 쫙 비었죠. 그래서 맹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박찬대 운영위원장 얼굴이 너무 정면으로 잘 보여.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보였을 텐데. 너무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노동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는 정말 자충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러면 거부를 한다. 찐윤들은 계속 거부하자. 국회에 들어가지 말자. 네. 우리에겐 거부권이 있다. 저들이. 그렇죠. 뭘 통과시키든. 뭘 통과시키든. 대통령이 거부하면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 활용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겐 거부권이 있다. 끝까지 버티자.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 들어와야 될 일이 생기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오면. 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재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수. 그렇죠. 분모를 줄이면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돼요. 그러면 108명을 딸딸 긁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오직 국회는 용산 방탄용 재의결. 용산 방탄용으로 방탄에 사용되는 재의결 저지 전문 정당. 용산 방탄 전문 정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스워요. 재의결 때만 본회의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그리고 또 재의결 때만 본회의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 그러면 진짜 국민은 정말 우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탄 정당이고. 스스로 용산의 힘의 하수인. 랩독. 랩독. 랩독은 괜찮고 애완견은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랩독이라고 했으면 아마 별일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랩독. 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정말 어떻게 보겠는가. 재의결을 막으러만 국회에 들어오는 정당.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21일 열리는 운영위도 열리지만 법사위에서 입법 총문회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김기환 사령관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못 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제일 안 좋아요. 방어를 못하잖아. 방어를 못하죠. 일방적으로 민주당하고 법사위원회는 우리 박은정. 그렇죠. 박은정도 있고. 타격감 제1고수. 박은정 의원이 가서 타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들 하세요. 국민의힘. 아무것도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방어하지 못한 채 재의결 저지 전문정당. 용산 방탄 전문정당. 그것만 하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긴 하던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이번 주 말이나 일단 목요일 날 어제 기자회견 보면 목요일 2시. 보통은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가 있는 회기 중에는 매주 목요일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내일 2시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협상이 타결이 될 거냐. 아니면 의장님께서 두 가지 양수 겸장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8대 0으로 가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나 또는 국민들의 뜻. 그래도 108석을 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협상을 해라. 숫자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게 맞닿을 수가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협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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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